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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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 하하하하 아 죽었나 이거 아아아아아아하하하 정글인 척 하면서 정글인 척 하면서 샷고 올라주기 안녕 아 씨 클레드 진짜 클레드 버프 먹고 나서 클레드 상대 찍으려고 그렇게 탑샷고를 했는데 이제야 만나네 클레드 라인전은 또 재밌거든요 클레드는 일단 감전을 들어줘야 되고 딱히 여기서 바꿀 건 없는데 이대로 갑시다 음 카로스 이렇게 들고 갑시다 성장풀감 하나 들고 갈게요 신발은 린트업을 가야될 것 같아서 쿨감신을 들기에는 쿨감 하나 들어주고 갑시다 일단 템트리는 확실하게 물관 빌드 섞어서 갈 겁니다 존샤를 가기에는 상대 케이트린이 있어가지고 존샤가 있으나 마나에요 드락사르의 요우무 밤의 끝자락 이렇게 갑시다 카스스가 잘 크면 밤의 끝자락 먼저 가도 되고 이번 상대는 클레드고요 정복자 클레드 한번 상대를 해봅시다 클레드가 버프 먹고 나서는 처음이거든요 일단 클레드 상대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상상은 좋다고도 할 순 없는데 나쁘지 않다던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정치의 시작 어 클레드가 저쪽이 없는걸 보아서는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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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은 쓰읍 애매해졌다 아 아 css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 적 Q만 좀 피하면 할만하거든요 뭐야 웬텔이야 라인 당겨져서 이득이죠 왜 갔지? 어 야 살아 아 얘 딸거 같은데 죽었네 헐 저걸 버티고 사 있는다고? 왜 그랬지? 뭐하는거야 도대체 넘 뭐 지나간다 님? 님? 미친 거야? 나를 무시한 건가? 저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지? 미쳤냐라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저건 좀 심하지 않았나 차코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려와 제어들을 여기다가 피해주고 먹어주고 현대 날려주고 킬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좀만 무리하면 뭐야 왜 맞아 방침 한 번 하지 않을까? 이럴 줄 알았지 점멸 뺐고 카사스 아직 5레벨 장관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저걸 탄다고? 이런 게 개 같은 거 졸래 어이없네? 끝사거리에서 맞출 걸 저거 탈 줄은 몰랐다 카사스 공 6렙이고 공 떨어지는 거 좀 생각해야겠다 렌토로 바꿉었네 렌토로 바꿨네 렌토로 바꿨네 아휴 그지같네 아.. 되게 안걸려 죽음을 받아들여라 오직 방심하서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? 질교 게이드? 이러고 저는 텔 갔다 오면 돼요 어차피 복귀 텔 쓸거라 가잇 지방강 도망간다 뭐 와보게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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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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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 왓? 하하하핳 아 죽었나 이거? 아아아하하하하핰 아하하하하핰 하하하핳 으흐흐흐흐 야 어차피 샷콜 할거였어 갱풀하면 안달라죠 갱풀에도 안달라죠 인마 응 아니야? 맥이라지? 아 근데 갱풀도 초반에만 힘들지 킬 한번 따고 나면은 경발라요 갱풀이 그렇게 라인전이 짜증나서 그렇지 못이길 정도는 아니에요 Q3만 하면 이깁니다 진짜 딱 7레벨 리벌버 타이밍 때 Q 이제 4개 찍히는 타이밍 때 근데 진짜 세거든요 좀만 기다리지 밑에 있는데 블레드 아 아 루젠 나한테 터졌어 기분 개나파 상대 원딜이랑 4렙 차이 나가지고 그냥 툭직하면 죽겠는데 드락사로 나오면 평이벨트 평타 저만 걸리면은 바로 그냥 알라이게 들었는데 딜 깨싼가 없어 아 분신 또 씨 말 안들어 목표를 부착했다 죽겠냐 아 따따따따하구만 아 따따따하구만 어 이 녀석 반응좀 해주지 않으렴 내려와 이 녀석 니 자꾸 왜 나한테 터지냐 기분 개나쁘네 아 이것이 정글차이 개웃기네 와 아무튼 오늘의 샷코는 여기까지 빠이 2 2 4 5 5 5 5 6 10 16 18